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6권을 골랐습니다.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잘 풀리기 시작했다. 사친 처들이 지음, 김은혜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면서 한다는 가능사고의 중요한 키워드로 즐기는 습관은 관점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간단하게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로 마음속으로 바꿔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찝찝했던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라고 바꿔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끝마치면 그 일은 하나의 성과이자 성공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 나의 경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회로를 움직여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다라고 바꿔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매 순간이 작은 성공 경험으로 바뀌어 두근거리는 일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짝만 바꿔 말했을 뿐인데 하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을 향상시킵니다. 행운과 불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불운은 시점만 살짝 바꾸면 행운이 됩니다. 바꿔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 곁에는 수많은 행운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또한 잘 풀리는 사람은 익숙함보다 새로움을 즐깁니다. 인간은 지위나 직업에 관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이며 만약 눈앞에 곧고 평탄한 길과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양 갈래로 놓으면 당연히 편한 길을 고릅니다. 이런 선택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나 성과가 같다면 불필요한 수고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효율 중시와 정신적 테마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라는 그런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컴포트 존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을 찾아 일부러 몸을 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시간을 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의 생각과 약간의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이유를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생각을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우게 되고 주변에 유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가 오가는 환경 속에 자신을 두고 원래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서랍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열정 덩어리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했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공 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끝에 성공을 쟁취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 노력의 원동력이 열정이며 역시 사람과 돈은 열정적인 사람 주변에 모인다라는 불변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됩니다.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환경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주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오피스 환경과 주거 환경 등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성공환경이라 부릅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김시현지움 레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루 15분이라는 시간은 눈덩이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1시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달리 보면 1시간을 4덩어리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을 통으로 60분으로 보는 관점과 15분짜리 4덩이로 보는 관점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하루 1시간씩 해야 한다면 부담이 되어서 회피하게 되고 회피가 쌓이면 중도 포기로 이어집니다. 직장인은 매일 1시간을 통으로 비워두고 쓰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하루 15분이라면 지속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싶거든 그의 24시간을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루만 보면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인데요. 탁월한 삶은 탁월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작은 눈덩이가 세월을 거치면서 커다란 눈사람이 된 모습과 같습니다. 작은 시간에 불과한 15분 동안 해온 일이 10년에 걸쳐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반복하게 되면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나쁜 습관이라도 방치하다가 인생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면 피부에 스며들기 전에 단칼에 싹둑 잘라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동을 바꿔야 마음이 뒤따릅니다. 하루에 한 번 15분만이라도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 본다면 인생은 보다 수월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루 15분 책상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하루 15분 냉장고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하루 15분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쁜 습관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삭제할 수 있는 습관 하나부터 일단 없애보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면 그 자리를 좋은 습관이 파고듭니다. 좋은 습관은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가차없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작지만 큰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시작하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야금 야금 해나가면 당장의 큰 변화가 필요할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당장 내 생활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바쳐 성취를 이뤄야 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부담감에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크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일을 미루면 자꾸 더 큰 부담이 될 뿐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시작할 엄두도 못 낼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나중이나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15분만 해보자고 마음먹고 시작하면 그 이상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해치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문제는 말끔히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일수록 반드시 하루 15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 보는 것입니다. 꼭 긴 시간만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자투리 시간도 얼마든지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다는 인식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15분 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루 15분의 시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다르게 흐릅니다. 하고 싶은 일과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루 15분의 작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깨닫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지만 현실이 생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나의 무기로 삼아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지속하려면 작은 시간부터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 시간을 지속하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틈틈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시간도 실속 있게 운영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기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작게만 보이는 15분, 그 소소한 시간 동안 결심한 바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인생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습관이 바뀐다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 올리는 운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은 쉬지 않고 변화하고 흐릅니다. 인간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태어나면 죽을 것이고 젊다면 늙을 것이며 흥한다면 망할 수 있고 망한다면 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어떤 조짐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작은 조짐은 습관이 쌓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위기는 또한 사람을 대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뉩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했다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쌓인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쌓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진심으로 대하고자 하고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라면 행동부터 다릅니다. 그런 좋은 마음이 오래 지속된 것이라면 습관으로 몸에 익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습관이 인상을 만듭니다. 마음의 생각은 세월을 거쳐 얼굴에 새겨집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5분의 틈은 있습니다. 그 15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딴짓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 지속 가능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딴짓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작은 변화를 만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소하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이전에 시도했던 작은 변화들과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고 폭발력이 응축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쌓이면 결과로 눈에 나타납니다. 습관은 현실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습관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나쁜 습관은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겼던 나쁜 습관이 일상이 되어서 고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른다면 삶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매일 우리를 스쳐가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셈입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매일 1%씩 운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나는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으로 하루를 보냈다면 그건 1% 퇴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소한 나쁜 습관으로 깎아 먹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조용히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 3가지를 적어보고 하나씩 개선해 가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해낼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15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1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쓸모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꼭 해야 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 15분을 내어주면 됩니다. 도장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무리더라도 15분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해보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면 성취는 알아서 굴러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생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습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길이 없다고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온 천지가 암흑입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보는 사람에게 꽃길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던진 습관이라는 부메랑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돌파하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가 익숙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익숙하게 만들었는지가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세상 만물을 장애물로 보는 사람은 걸려 넘어질 일만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딛고 일어설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언제든 성장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삶을 재미있게 즐겨도 됩니다. 즐기듯이 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즐기듯이 해야 지속하는 끈기도 생깁니다. 24시간의 1%는 하루 15분입니다. 하루 15분 1%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1년에 365%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과 함께 오고 사람과 함께 갑니다. 운명은 일상에서 무엇을 축적하는가에 따라 형성됩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운명이 밝아집니다. 좋은 기운이 붙어 좋은 운명이 됩니다. 사소한 습관도 매일 반복하면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표정에서 생각이 드러나니 인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어울려 다닙니다. 대인배가 소인배와 어울리는 일은 없습니다. 비슷해야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덕이 쌓이면 귀인이 나타나 좋은 습관을 이루게 하는 좋은 영향을 나눠줄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나 또한 좋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켜 선순환을 이룹니다. 좋은 사람과 지내고 싶다면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좋게 바꾸면 됩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좋은 운명의 흐름을 원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 습관부터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하루 15분만이라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면 삶의 방향도 1도씩 바뀔 것입니다. 잘 되는 날을 만드는 최고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고다마 미소지움 이동희 옹김 전나무습에서 나온 책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좋은 습관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누구라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익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는 능력을 연마하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요. 테마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테나를 세우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운이 찾아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직관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관력이야말로 운을 부르는 큰 힘인데요.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을 살 때 직관력을 발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려서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관력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취미에 통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관력이란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비로소 채득되는 것인데요. 먼저 직관력을 발휘할 테마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 후 테마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장시간 숙성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붙이면 누구나 쉽게 훌륭한 직관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시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라고 미친듯이 기뻐 날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반대로 100명 중 한 사람만 해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건 역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고 패턴을 바꿔서 과감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웃는 행동이 우리들의 인생을 술술 잘 풀리게 해서 운이나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늘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나날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중요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소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악감정을 품어서 인생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운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마음의 긍정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도록 하고 싶다면요.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 모두 최고의 상태에서 보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를 예밀하게 감지해서 의식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쏟는 메시지를 적으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두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쏟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오늘도 멋진 하루로 만들자. 내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즐겁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 견딜 수 없다. 내게는 행운의 여신이 함께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보람이 있다. 좋은 동료, 친구들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구체적인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매사에 감사, 감사, 감사.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어떤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한다. 위기야말로 도약의 기회다. 절제를 통해 건강 유지에 힘쓰자. 가족이 있으니 힘이 난다.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쉴 때는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과가 하루하루 쌓여간다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실전에서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신체적 에너지를 보급하려면요. 충분한 수면과 운동 그리고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하는 것이 신체적 에너지 보급에는 필수적입니다. 또 정신적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춤이나 운동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깨워보니 갑자기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능이란 최저 10년 이상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눈앞의 일에 심려를 기울인다면요. 우리는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자신의 재능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좁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목표의 범위를 압축해 오로지 한길만 걷다 보면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아 이미지를 높이고 잠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재능이 아니라 자아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아 이미지를 보다 높게 설정하는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작은 어항 속의 금붕어는요.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금붕어를 크게 키우고 싶다면요. 먹이를 많이 줄 것이 아니라 큰 어항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어항이란 바로 자아 이미지인데요. 자신의 잠재의 능력을 잠재우고 싶지 않다면요. 자아 이미지를 크게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아 이미지를 자주 점검하고 늘 자신의 미래상을 보다 바람직한 이미지로 바꿔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라고 쉽게 타협해버리면요. 인생의 목표는 자동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에서의 도약은요. 더더욱 바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점검하고 비록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자아 이미지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진념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즐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곳이 바로 진념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요. 오히려 더 힘을 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의욕이 더 솟아오르는 타입이다 라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당당한 태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면함이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이라든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진념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실현은 그저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백이나 진념과 같은 요소야말로 자기 실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과 이론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역경이야말로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시밭길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면은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도 늘 함정은 숨어있는 법입니다. 어떤 실현도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아무리 힘든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는 점점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앞으로 나가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완수해야 합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인간은 그 일을 습관화해서 위대한 재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는 하루 단위로 그날을 완전히 연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기 위한 방위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집착력을 빼앗고 결과적으로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바꾸면요. 행동력과 집착력이 강해집니다.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에비 가즈 히로지움, 이예란 옹김, 구길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선 위풍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보통 어떤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도요. 등이 굽어있거나 표정이 무뚝뚝하면요.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몸가짐과 표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반듯한 자세로 서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의 심리 상태는요. 표정은 물론 일어서는 방식이며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와 환한 미소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정과 자세를 바꾸면요. 마음까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기운이 없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운이 없을 때야말로 웃으며 자세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세를 개선해 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왕이면 반듯하게 앉아서 멋져 보이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걷고 있다면요.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깜빡인다고 무리하게 뛰어 건너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전철에서 빈자리를 찾겠다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가 일정하다면요. 속도를 올려서 빨리 끝내고 퇴근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방식에 속달되지 않으면요. 언제까지고 굼뚠 사무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할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은요. 많은 일을 해치우고 있다는 뜻인데요. 업무 속도를 올리려면 적극적으로 바쁜 것이 제일입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이 아니라 속도를 끌어올려서 철저하게 한계를 맛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집중력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고운 말을 골랐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 친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그 관계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타고난 기질과 본인의 경험으로 형성되지만요.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완의 인간끼리 서로 접촉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소통의 실체인데요. 그렇기에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에게나 훌륭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인격을 수양해서 말씨가 정중해진 것이 아니라요. 말씨를 개선해서 인격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에든 부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된 말을 쓰지 않고요. 고운 말씨와 바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은 인상을 줄지 늘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성공이 목표라면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씨가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달복다라고 노발대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멋대로인데요. 남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못마땅한 일을 하면요.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럴 때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다가 감정적으로 나가겠다 싶을 때는요. 절대로 논쟁을 벌이거나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아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왜 그런 바람과 행동을 하는지 차분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발로는 제쳐두고 대신 메모를 하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되고자 한다면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영 불편해서라며 미적거려봤자 일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갈고 닦아서 골치 아픈 그들의 상담을 넋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잘 지낼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한 성공하려면요 가시받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로운 환경에서 도망치든 차라리 적응하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안전제의를 외치며 안일한 태도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실력차가 나게 마련입니다. 굳이 가시받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결단력이 바로 인류의 뛰어난 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씩 인류 밑에서 무곳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프로가 되려면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고생길을 걷고 고생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또다시 미래 성장을 위한 고생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정된 삶이란 능력을 길러 크게 활약하고 나면 혹시 따라올지 모르는 상태이지 먼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하려면요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요 업무 준비가 부족하다든가 일을 적당히 한다든가 싫어하는 일을 미룬다든가 실패를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운 일,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상사나 거래처의 화를 도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부지런히 생산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요 업무 준비에 공을 들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혹 문제가 될 법한 일은 미리 해결합니다. 업무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될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일단 업무 태도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처할 길이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인간만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이 좋지 않든 생체 리듬이 깨지든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하고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생겼다면요 고난을 즐거이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피할 도리가 없는 재앙이 인생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낙관할 수 있도록 시련을 제압할 만한 금원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을 손에 질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연히 손에 들어오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공에는 그 나름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요. 단순히 오래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얻은 경험을 능력으로 바꿈으로써 성공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이 실제 한다면요 그건 긍정성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인류라든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요 다들 하나같이 표정이 밝아서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매사에 운이 좋고 뭘 하든 잘 풀리는 사람 같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한편 어중간한 사람은요 자기의 고생담을 늘어놓거나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딱히 운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인류도 당연히 살면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 노력은 갑절로 하지만요 그들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긍정적 태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자 이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자라는 적극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인맥을 넓히고 운의 좋은 흐름을 불어넣습니다. 인생은 낙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진보합니다. 한 가지는 위기에 대응하는 경험이 쌓여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를 겪으면서 정신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요 마음이 동요하고 우울해지고 사고가 정지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위기의 직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걱정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나 문제는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걱정은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일단 잊자 아무리 머리를 굴린들 방법이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낙관주의를 지니는 것이 좋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리 엄청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언젠가는 해결되고 결국 어떻게든 마무리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 커다란 문제가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행동한 결과로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모두가 하지 않는 일 또는 회피하는 일에 도전하는 경험은요. 그만큼 훌륭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클리어 지웅, 이안이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최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습관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 습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이는 태도 습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습관, 밥 먹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로 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2분씩 100번만 반복하면요.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 꿈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에요.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손에서 미끄러뜨리는 바람에요. 이 야구 방망이가 날아가서 저자의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지고 코가 깨지고 두개골 안의 뇌 조직이 흔들려서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두개골 몇 군데가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후 재활치료까지 받고 1년 후 야구장으로 돌아갔지만요. 이군 선수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군에서도 후보로 밀려나게 됩니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에 3학년이 되었을 때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요. 후보 선수였기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오는데요.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 먼저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요. 이 저자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드립니다. 방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았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수업 태도도 달라져서 1학년 내내 전부 A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가 나중에는 투수진에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3학년까지 팀 주장을 맡았으며 사고가 난 지 6년이 흐른 후 4학년이 되었을 때는요. 데니슨 대학교의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점 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고요.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요. 정말로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때문인데요. 의지력이나 의식하지 않고도 습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는요.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지는데요. 가령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으면요.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와 관련해 자부심이 생기면요.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게 되는데요. 진정한 행동 변화는 바로 이 정체성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쉬워서 행동과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시받는 게 끔찍하게 싫어 나는 잔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나는 기계랑 친하지 않아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놓고 있다면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습관이 형성되고 행동하게 되고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습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이미 스스로가 독서가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책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 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어서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하면 됩니다. 책 한쪽을 읽으면서 나는 독서가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동 변화 법칙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분명하게 만들어라 인데요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일상적인 습관들을 작성하고 각각의 행동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이건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하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목 옆에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해두고 고치고 싶은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면요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 나가는 한 표가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인데요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보상에 대한 예측이 커질수록 행동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행위가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행위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인데요 2분 규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요 그 일을 2분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하는 결심은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 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오늘 요가를 해야지 이건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 로 바꾸는 것처럼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으로 바꿔서 아주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습관은 몇 초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요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인데요.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요 통장에 유럽 여행을 갈 돈 아니면 싱크대 바꿀 돈 등 이름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려다가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요 그 통장에 저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다가 안 마셨으면 저금하고 또 다른 것에 아꼈으면 저금하고 해서 돈을 절약하고 있는 만큼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즉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보상받는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법칙을 이용해서 100번만 반복하면요 좋은 습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드리느냐 마느냐의 차이는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횟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보다는요 매일 2분씩이 습관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횟수가 쌓여서 100번이 되면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행동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분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현재 내가 가진 가치와 원칙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습관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 지음 고영은 옮김 더 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에 대해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처리는 어떠한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 책상 정리, 하루 10분 독서, 스쿼트 5개처럼 더 작게 집중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작은 습관 반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꾸는데요. 건강하고 바람직한 습관은요 삶에 대한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게 합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지키면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컨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집중력이 좋아지며 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고 적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여유 시간이 생겨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더 진실하고 친밀해집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습관은요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의 습득 보다 창의적인 생각이 더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습관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에 집중하면요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의 만족감은요 대단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성취감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는데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목표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실천에 옮기고 싶은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에 얼마나 계속해서 집중하는가 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만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작은 성과라도 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목표에 집중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일상 습관을 들이고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시야가 최종 목표에서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옮겨와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덕분에 중도의 좌절감을 느껴서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대신 건강한 작은 습관에 집중하면요 매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의지력을 이깁니다. 의지력은 자재력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잔디깎기나 달리기 등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요 유혹이 생깁니다. TV보기나 낮잠 등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굳이 애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습관은 다른 걸 할까 말까 비교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몸과 정신력이 따라주는지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일부분이 되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 그 효용 가치는 동기부여와 의지력을 능가합니다.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몸에 배워서 어쩌다 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면요 이유를 바로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인데요. 일단 형성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10가지 습관혁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혁명 1.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새 습관을 개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습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요 하루 동안 더 많은 활력을 느끼고 더 날씬해 보이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 것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얻고 싶은 결과들을 나열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습관을 드려야 할지 알게 됩니다. 습관혁명 2. 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습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려는 목표가 대개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는 시간인 오후에도 활력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이라면요 자신의 습관 중 피로도를 높이는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또는 자신에게 부족한 건강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 효과가 좋을 만한 것들을 엄선하는 것인데요. 매일 밤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든다. 점심을 가볍게 먹는다. 설탕이 들어있는 간식을 피하고 대신 단백질을 함유한 간식을 택한다. 오후에 휴식 시간마다 팔굽혀펴기를 5번 한다 등등 이 습관들은 오후 동안 활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므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체중도 줄 것입니다. 습관혁명 3. 가장 작은 습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요 벅찰 정도로 무리한 습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럴듯한 습관이 동기부여가 될지는 몰라도 실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다가 이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을 쉽게 만들고요. 새 습관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다독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요 무리하게 시작하는 데 따른 내면의 저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습관혁명 4. 실천의 도화선이 될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요 침대 옆에 운동화를 놓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운동화가 달리기를 자극할 신호가 될 것입니다.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요 매일 퇴근하기 직전에 책상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 시간이 5시라고 하면요 5시가 책상 정리 습관을 시작하게 해 줄 신호가 됩니다. 습관혁명 5. 목표를 하찮고 자잘한 수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통해 습관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면요 습관을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가 아니라요 매일 아침 1분간 명상을 한다라고 정하고요 일기를 쓴다가 아니라요 매일 밤 5분간 일기를 쓴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습관혁명 6. 구체적인 기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면요 1주차에는 팔굽혀펴기 5번 2주차에는 팔굽혀펴기 8번 이렇게 계획을 짜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혁명 7.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상은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보상이 보다 긍정적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개발하려면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을 작게 만들어도 좋고요 목표에 반하지 않는 보상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보상을 실험해서 그 중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습관혁명 8.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건데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령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습관이라도 달력의 그 루틴을 위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루틴을 하면요 연관된 신호에 루틴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루틴이 몸에 뵌 습관이 됐기 때문에요. 습관혁명 9. 장애물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신발이 더러워졌거나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달리기를 하러 나가려던 우리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방해물로부터 실천 의지를 보호하고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생산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습관혁명 10.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꾸준히 습관을 기록하고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진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처음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달력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를 익히고 싶다면요. 하루에 한 단어씩 외우고 달력에 X 표시를 하고요. 일기를 매일 쓰고 싶다면요.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쓰고 달력에 똑같이 X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요. 매일 200미터를 뛰고 달력에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이자 장점은요. 붉은 X로 이루어진 사슬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습관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붉은 X로 이루어진 사슬이 달력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사슬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새 습관을 작게 반복해서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